공직선거법의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이고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과 제158조 3항은 각각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당일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 및 당일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 즉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소를 책임지고 있는 사전투표관리관 혹은 당일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 규정에 따라서 자기 도장 사인을 찍음으로써 지금 이 투표자가 교부받은 투표용지는 진본입니다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혹은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 사용을 불허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해서 만든 도장을 전국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소송이 덜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그야말로 일장기가 찍힌 것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00명이 투표한 곳에서 1000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사고도 남을 일을 왜 3구 대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 의도가 결국은 목표 득표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 득표율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QR코드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모처에서 아무데나 투표제를 만들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해서 제작한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투본 등을 중심으로 4.15 총선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한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개장, 선거주무관 그리고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고발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부정선거 방지대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2월 4일에 투표관리관 피위촉 기간인 총 3,821개 기간에 대해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 준수하는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시 경우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제작 배포한 도장을 사용하는 위법을 또다시 3구 대선에서 처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 의기해서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앞으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께서는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 배포하는 위법한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시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또 계속해서 고발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개인 도장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에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심지어 국민의힘과 같은 그런 정당에서조차 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선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겠다 투표관리관 도장 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도장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공병호TV는 시민들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시간 전에 설문조사 내용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의 개인 도장 날인 선거법 제157조 2항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적법 절차 준수 요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4.15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도장을 제작한 이후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80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4%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했지만 무려 94%가 선관위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답하신 분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을 불허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나오미 포노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놓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개탄할 겁니다. 공직자가 야당의 공식적인 요구에 대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거에 관한한 공정선거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사망한 나라다 다음은 초코송이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에 있습니까 나라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어떤 개인나 직위 고화를 막론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출신질을 불문하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더욱이 선거관리는 헌법기관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님입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지키려고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법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박문영님은 확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도장입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똑같은 모양의 도장을 배포해서 찍기한 이후에 도로 수거한다면 수거 이후에 그 동일 모양의 도장으로 조작투표지에 도장을 그냥 찍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공공선거가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이런 의도가 없으면 이런 불순한 의도가 없으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가 정말 정상국가가 되면 이런 사안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법정 최고행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김정민님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해져 있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해놨는데 하위 규칙을 바꿔서 편법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플루트님은 결국은 부정선거를 저질러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이거죠 결국은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국가에 산다는 것은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것을 두고 무슨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야당의 합법 준수에 대해서 대답하고 제1야당의 합법 준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뭘 믿기에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오만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내부에도 너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조하는 것은 또 무얼 이야기합니까? 정말 나라가 선거에 관한 한 망한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정말 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진본을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어떻게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자식들의 앞날과 나라의 그런 미래를 생각했으라도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투표용지에 진본임을 입증하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입장을 번복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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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